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6일 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한번 힘차게 잉크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헛된 기대 같은거 하지 않겠어요 네 그냥 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쉬머가 나오든 상관없다 요런 아주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까지 양보를 했으면 퍼링크가 안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3일 연속 퍼링크야 진짜 개월받네 개월받지만 이걸 산게 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가 이따가 일단 포장부터 뜯고 보여드릴께요 네 한번 포장을 이렇게 뜯어 봤구요 이 새로운 잉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잉크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뒷비침 장난 아니죠 여기 보시면 옆 이렇게 묻어나기 까지 했거든요 물론 제가 잉크를 너무 많이 머들러로 써 가지고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뒷비침이 거의 없는 로디아 종이에 이 정도까지 뒷비침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네 잉크라는 소리입니다 암튼 이거는 뜯어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오늘의 잉크를 보여 드릴 텐데요 오늘의 잉크 역시나 펄이고 보시면은 노란 색깔 펄이 조금 있고 네 이렇게 노란 펄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어 약간 분홍기가 돈다고 해야되나 주황기가 돈다고 해야되나 되게 묽은 잉크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제가 지난번에 분명 저는 그래도 묽은 잉크보다는 조금 진한 잉크가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펄이 있는 데다가 물기까지 하니까 약간 좀 약간 제 불호 취향을 저격한 잉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역시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는 해요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런 잉크를 넣어야 했겠죠 그러면 뭐 그래 펄만한 잉크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이거는 잉크가 지금 보시면 되게 묽어 가지고요 잉크를 이렇게 쓰는데 바로 바로 펄 입자가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보이실 텐데 음 색깔은 의외로 의외로 마음에 듭니다 약간 마르려면 근데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홍색 이거든요 약간 빨간색과 주황색의 사이에 있는 고런 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홍색이고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들고 이 친구 역시 카멜레온 잉크라고 되어 있어서 태가 조금 뜨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근데 지금 안 말라 가지고 잉크가 묽어서 이렇게 하면 잉크가 흘러내리죠 잘못하면 숫자 6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 상태로 잘 말려 놓고요 잉크 이름 써줘야 되니까 밑에다 잉크 이름만 써주고 이런 묽은 잉크 계열 치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잉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글씨 써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요 반짝반짝 하는 금펄 보이시죠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펄 잉크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한번 글씨도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크가 사실 색깔 자체도 그렇고 이 펄이랑 조금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가독성이 네 가독성이 좋은 것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들을 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글씨 쓰는데 이 묽은 잉크가 여러분 진한 잉크보다 글씨 쓰기가 더 편할 것 같지만 왜냐면은 묽으니까 물기가 많아서 잉크가 더 빨리 잘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잉크가 묽으면 뭔가 이 잉크 자체 내 뭔가 배합된 게 좀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글씨에 여러분이 쓰는 글씨의 속도를 잉크가 못 따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난 지금 여기 이렇게 곡선을 획을 그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잉크가 뭔가 너무 묽은 나머지 뭔가 이렇게 둔하고 굼떠서 여러분이 획을 그고 있지만 헛긋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묽은 잉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딱 그 짝입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펄이 문제인지 아니면 묽은 게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총체적 난국으로 글씨 쓰기가 진짜 힘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어제 보여드렸던 이 나이트 펄 같은 경우는 잉크가 진짜 너무너무 진한 나머지 뒷배김이 이렇게나 심할지언정 그래도 이 글씨 쓸 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글씨 쓸 때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글씨에 펄을 담아내려고 하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써진 글씨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펄이 없거든요 글씨에 펄이 안 담겼어요 근데 제가 맨 위에 처음에 썼던 이 벅스는 잡힐까? 잡혔으면 좋겠는데 잡힌다 네 보시면 펄이 들어있죠 지금 벅스 피그만 이름만 혼자 번쩍번쩍 빛나요 밑에 있는 글씨는 지금 펄이 안 담겨 있으니까 빛나질 않거든요 그쵸? 이런 글씨 같은 잉크 이런 노력이 필요한 잉크 이거는 안돼요 제 사전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잉크입니다 несколько 정도 제 사전에는 항상 좋은데 손을 안れ 이제 뭐 가지고 손을 안 segu해줘 다 손을 손을 오늘 친구랑 시티 센터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진짜 별의별 장식들이 되게 많은데 이 동네에는 양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은 사실 초를 그렇게 흔하게들 키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온도리 따뜻해요. 초로 굳이 공기를 데피지 않아도 온도리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겨울을 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지금 잠옷 위에 이 패딩을 입고 있는데 이게 제 디폴트 잠자는 옷 차림입니다. 너무 TMI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6일날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일 밤에 자기 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6일이 넘어갔지만 벨기에는 아직 아니거든요. 8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찍고 이제 한 12시 좀 넘어서 대충 편집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걸어놓고 자면은 제가 자는 동안 프로세싱이 다 끝나서 영상 검토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적합하다 판단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제가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면 집이 진짜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해도 집이 온도가 18도? 막 이래요. 난방을 안 하면 15도? 너무 추운 영하로 내려가면 13도? 막 이래서 난방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여기 온 첫 해에는 난방을 조금 틀었다가 난방을 틀면 18도? 욕 아닙니다. 물론 욕하고 싶지만 난방을 안 틀면 15도?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하실래요? 저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난방을 안 틀고 15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너무 추워서 촛불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켜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막 따뜻한 느낌은 안 나지만 그 성년파리 소녀의 그 마음같이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집에다가 촛불을 많이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촛불을 진짜 많이 켜놓고 진짜 진짜 흔한 데코레이션인데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도 진짜 정말 다양한 모양의 초를 팔아요. 집 모양, 트리 모양, 캔디케인 모양, 진저맨 쿠키 모양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캔들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비싼 캔들은 사지 않고요. 이케아에 가면 굉장히 기본 캔들을 팔아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파는 캔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케아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약간 한정으로다가 그 향기를 약간 넣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캔들이 있는데 그 향기가 되게 좋아서 걔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켜놓기도 해요. 촛불을 켜놓는 게 약간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지만 특히 일기 같은 거 쓰거나 필사할 때 옆에다가 조용한 이렇게 약간 혼자서 이렇게 타오르는 물론 초등록 심지에 따라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비싼 친구들도 있지만요.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켜놓고 불멍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멍을 꼭 캠핑 가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작은 촛불 하나 켜놔도 불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기 쓸 때는 그 정도의 작은 불도 굉장한 영감과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초와 함께 따뜻한 12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떠하신지 물론 환기를 잘 하셔야 되고 초는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끄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초를 그려봤고 글씨도 써봤는데 잉크가 마음에 든다고 한 거는 취소하도록 할게요. 마음을 떠났습니다. 이 글씨를 쓰고 나니까 제 마음을 떠났어요. 예쁜 잉크인 거 쓴 인정 지금 보시면 완전 반짝반짝 하거든요. 진짜 예뻐요. 아직도 안 말랐어. 어제 잉크와 완전 상반된 잉크 그 디아민에서 이 정도면 작정하고 이거를 구매한 사람을 엿 먹이려고 물론 이 엿 먹인다라는 게 나쁜 의미로 정말 엿을 먹이려고 먹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다양한 잉크의 베리에이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제는 그렇게나 박하고 진하고 점성이 높은 잉크를 만들고 그 다음날인 오늘은 아주 묽고 안 마르는 그런 잉크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잉크 색상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쓸 때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들러로 엄청 넓적한 면적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럴 때는 예쁜 잉크가 맞는데요. 아까 제가 글씨 쓴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단어를 못 넘어가게 하는 그 아주 딸리는 그 속도 만년필에 넣었으면 피딩이 딸린다고 제가 말을 하겠는데 뭔가 제 글씨 쓰는 속도를 못 따라오는 잉크가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 자꾸 이렇게 턱턱이 걸려요. 그 느낌 아주 불쾌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마르는 거 이것도 불쾌합니다. 시정해주세요. 라고 말해봤자 다음 해 잉크반트 캘린더도 역시나 펄이 많이 들어있는 잉크반트 캘린더가 나오겠죠. 저는 결심했는데 내년에는 안 살 겁니다. 내년에 혹시 제가 여기에 계속 남아있게 되더라도 네 잉크반트 캘린더는 안 살라구요. 네 오늘로써 결심이 확 썼습니다. 만약에 혹시 몰라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내내 스탠다드 잉크가 나와서 저의 그 손과 눈을 즐겁게 해주면은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가 전부 다 네 펄잉크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많이 부족한데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뭔가 너무 멋진 잉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잉크가 안 멋진 걸 어쩌겠어요. 안 멋진 잉크를 멋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실망을 하며 끝을 내어 봅니다. 그렇지만 색깔은 예쁜 것 같아요. 펄잉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직까지도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 몇 분 지났지? 20분 지났거든요. 잉크를 쓴 지 20분이 지났는데도 마르지 않는 잉크가 갖고 싶다. 여러분의 일기장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잉크를 아주 아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잉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용자분들께서는 역시나 이 잉크를 피하시고 잉크반드 캘린더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이제 내일은 이제 진짜 기대가 없어요. 사실 어제는 제가 이 섣불리 기대를 해서 플래그를 세워서 퍼링크를 마주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늘은 제가 사실 기대를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기대를 안 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플래그를 없애려는 수작을 부리는 걸로 제가 기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는 제가 기대가 있었는데 내일은 진짜 기대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든 플래그를 피해보려는 심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내일은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퍼링크가 나오면 저는 진짜 좀 약간 이거 사는데 90료로 줬는데 한국톤으로 13만원 줬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지금 벌써 3만원 넘게는 날아간 거잖아요. 네 제 소비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